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할 때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고 이분 여러분들에게 발걸음 할 때 박수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제 등교 회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토요일 제18회 소원밸리의 자선 그린 콘서트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년 만에 개최되는 그린 콘서트를 위해 국내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조용한 문체부 차관님, 고광춘 파주시 부시장님, 이중련 대한골프협회 회장님, 박창렬 골프장 경영협회 회장님, 김정태 한국여자프로협회 회장님, 그리고 해마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서원밸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후원사, 언론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그린 콘서트를 그린 누적 관과 45만 명에 달하는 명실상부의 한류 그린 콘서트를 성장해 왔습니다. 골프 대중화 시대를 걸맞는 대표적인 골프장 나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들을 의료하고 꿈과 희망을 드리고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푸른 잔디 외에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잔행기부로서 나눔의 실천을 하고 있는 출연진에게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0대 넘는 골프장인 서원밸리와 대구 골프단, 그리고 7월에 개최될 대구 하우스 D 오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그린 코스로 오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콘서트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주인공을 주인공으로서 감사합니다. 박수 하다 불어서 환수까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